IMOU 로봇 셀프앤프티 진공청소기를 자세히 살펴볼 이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안 청소와 관련하여 삶을 더 쉽고 스트레스 없이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는 최첨단 청소 솔루션입니다. IMOU 로봇 자동 비우기 진공청소기는 무엇입니까? IMOU 로봇 셀프앤프티 베큐 클리너는 자가 비우기 메커니즘이 내장된 로봇 진공청소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편리한 청소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IMOU 로봇 진공청소기는 집 청소 방식의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주요 특징들 자가 비우기 기술, 자가 비우기 메커니즘을 통해 진공청소기는 먼지통을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비울 수 있으므로 먼지통을 만지거나 두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IMOU 로봇 진공청소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집을 청소할 수 있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봇은 집의 지도를 작성하고 청소 경로를 계획하여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한 곳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다중 표면 청소, 진공청소기는 다중 표면 청소 기능을 갖추고 있어 원모, 카페트, 타일 등 다양한 바닥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제어, IMOU 로봇 청소기는 음성 명령을 통해 제어할 수 있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합니다. 음성만으로 전원을 켜거나 끄고 청소를 시작 또는 중지하고 청소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중 청소 모드, IMOU 로봇 진공 청소기는 부분 청소, 가장자리 청소 및 수동 청소를 포함한 여러가지 청소 모드를 제공하여 청소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설계, IMOU 로봇 진공 청소기는 모든 가정 장식을 보완하는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으로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합니다. 작고 가벼워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합니다. 진공 청소기에는 청소 진행 상황, 배터리 상태 및 오류 알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는 컬러 디스플레이가 함께 제공됩니다. 성능, IMOU 로봇 진공 청소기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청소기계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고급 흡입 기술과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통해 먼지, 애완동물 털 및 기타 이물질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진공 청소기에는 먼지와 이물질을 휘젓고 들어 올려 바닥에서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브러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IMOU 로바트 셀프 엠프티, 베큐 클리너는 편리하고 스트레스 없는 청소 솔루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품입니다.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IMOU 로봇 진공 청소기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깨끗한 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강력하고 효율적인 청소 솔루션을 찾고 있다면, 오늘 IMOU 로바트 셀프 엠프티 진공 청소기를 확인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